아버지 오늘 몸살이야 몸살 그래 실 빠져주네 아이고 착하다 그래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네 아까 집에서 화장실 가는 거 내가 봤는데 네 화장실에서 나가라 거기서 묵습게 계속 술라보지 말고 응? 이쪽에 봐 이쪽에 봐 얘는 귀가 두 개라가지고 이쪽 귀는 괜찮은데 그래도 한 번 해봅시다 이제 밥 챙기고 간식 먹자 간식 먹읍시다 응? 그래 소신이 아이고 이쁘다 응 소신이 다리언니야 괴롭히면 안 돼 요즘 며칠간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 응? 다리언니하고 친하게 지나면 얼마 줘 그래 그러면 출은 맨날 줄 수 있다 알부이가 응? 그래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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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착하다 그리고 다리언니야 지금 아이어 했기 때문에 어 다리언니한테 잘해줘 아 아 괴뚱이 괴뚱이 어디갔어 괴뚱이 이 놈도 후다닥도 도망가는거 아이가 불치면 어 밖이 비오나 어 비소리 들리네 밖이 비오네 쿵쿵쿵쿵쿵쿵 뭐하더만 이쁘게 벗어 잡고 있고 요소빈 입고 있고 아 깨똥이 저거 죽구슬 쫙 먹혀있네 저 놈의 자식 깨똥이 할부지가 맛있는거 줄게 일로와 깨똥이 냠냠냠냠 초로초로초로 쭉쭉쭉 아휴 저 놈의 자식 아휴 응? 이제 코도 한번 닦고 안약은 가볍게 한번 넣어봅시다 할아버지 이제 청소 다 끝나가 응? 이거 잘꺼가 밖에 있으니까 코가 또 시큼해지느니 코가 또 괜찮아져가지고 코가 또 괜찮아져가지고 어 밖에 나가라 했는데 그 이 놈의 자식 응? 나가자 응? 갑시다 어 깨똥이 응? 네꺼 짜지 말고 이러봐 일어났어 일어났어 내 카드 잡고 땡겨야 되겠다 응? 자 빨리 힘주지 말고 힘주지 말고 가자 일어나자 빨리 아버지 목덜미 잡고 응? 다리 잡고 가자 자 아이고 아이고 왜 저부터 자고 있었어 됐다 응? 응? 아이고 착하다 깨똥이 응? 깨끗아 자 응? 자 들어가쇼 응? 꼼 밑에 들어가 자고 있어라 니라 응? 얼굴 표정 보니까 이제 좀 안정을 찾았네 응? 응? 다리 곧 자다가 응? 할부지 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와 알겠지? 응? 다리 응? 자자 응? 깨똥이 너도 이제 자자 응? 이놈아 응? 아버지 이제 풀 갈 거다 응? 아이고 자 자 잡시다 하나 둘 뽕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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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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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부지 이제 자 자 보건다 하나 둘 뽕 어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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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이야 이거 일어나 형 자세 너무 좋은거 아이가 에지스를 내려가 주지 아버지 팔에 전기 오는데 있다보네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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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는 척 하지 말고 나가라 이놈아 니 엉덩이가 무겁구나 좀 나가라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덥다 어 덥다 니 앉았으니까 덥다 온도 딱 맞춰놨는데 그래 그래 문 앞에 시원한데 곧 자라 또 왔나 니 다 코 사이즈 고개 딱 깽기네 응 너 치다와봐 얼굴 한번 보자 응 얼굴 한번 보자 얼굴 이놈아 응 얼굴 한번 보자 얼굴 코에 코에 니 화장실 코에 모래무시고 왔네 코에 응 이놈아 실리봐라 응 저기로 올라가면 안될까 덥다 응 아니면 화분이 나가가지고 그리고 에어컨 온도 일단 더 낮춰야 된다 응 이제 딱 오니까네 딱 힘드네 더워지네 나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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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아 할부씨가 나갈까 아마 아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어라 아이고 덥어라 아이고 덥어라 아이고 덥어라 아 아 이랬으니까 그나마 조금 조금 낫다 어 니하고 떨어져야 되겠다 언니 언니 너무 덥다 아 가 가 고기로 고기로 빠져라 고 밑으로 빠져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그래 그래 아이고라 언니 그냥 자지 왜 왔어? 오지마라 할머니한테 오지마라 그 위에 올라가지야라 이쪽으로 오지마라 밑으로 들어가지마라 또 뭐 봤나 또 예 아 그럼 음료수다 엄료수 엄료수 응 그래 거기 앉아재라 또 왜 왔어? 오지마라 가라 가만 들까? 그래 거기에 가자 할부지 침대에 자 화장지 보고 아니 그 땡기면 음료수 쏟잖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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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또 왜 왔어? 금방 전화치고 하더만 어? 음료수 아 아 아 조용히 있어 왜 또 자다 말고 왜 또 이것저것 . . 걸어 걸어 고쳐하라 고쳐 아구 줘 катュ간다 고쳐 고쳐 . 왜 저래? 까진이는 아빠 먹고 있어 왜? 또 니 머리 쿵 할라 그러지? 할부자한테 ㄷㄷ 알고보는거라 이제 덥다 그래 덥다 이제 내려가서 가서 자라 이제 할부지는 이따운에 옆구리에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 그래 그래 땀난다 이제 땀난다 가라 좀 감아 대라 가라 빨리 아하 니 엉덩이 묶지에 안일을 한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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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뽀뽀 하지마라 알겠지 얼굴에 네 털 너무 많이 묻는다 입에 니 털 다 묻었다 지금 말 못하겠다 한글자막 by 한효정